이름이 무엇이냐? 마리라 하옵니다. 마리라. 계집애 이름식은 거창하구나. 동명왕 편을 보면 오이, 말이, 협보가 나오느니 고구려의 계곡공신이었다. 관두자 전출이 그를 알턱이 있나? 오늘은 별이 안 보이는구나. 기다리셔야 돼요. 무엇을? 만남이요. 햇빛과 바람과 나뭇잎이 만나야 비로소 별이 되거든요. 멈춰서서 머무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볼 수 있어요. 발을 멈추고 제자리에 머물러 한참을 들여다보면 그때 만물의 소중한 순간이 보여요.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버리면 세상 만물에 진심이 닿을 수 없답니다. 발을 멈춰 머무른다. 시의 불견, 청의 불문이라 했다. 보았으되 본 것이 아니고 들었으나 듣지 못했다는 뜻이다. 비로소 그 뜻을 알겠다. 그동안 나는 이 숲을 보았으되 지나쳤느니라 마음이 머무른 적이 없다. 내 분명 눈으로 보았으나 마음에 닿지 않으면 어찌 보았다 할 수 있겠느냐? 시의 불견, 청의 불문 서책 속에 글이 좋은 말이 있군요. 니가 나보다 낫다. 열심히 글을 읽었으나 내겐 책 속의 글자일 뿐이었구나. 너는 배우지 못하였으나 이미 그 이치를 깨닫고 있지 않느냐? 오랜 세월 그토록 서책을 탐독하였으나 니가 느끼는 방법으로 세상을 본 적이 없다. 너의 눈에 비친 세상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니라. 막내 끼니를 놓쳤더니 시장하구나. 밥은 먹었느냐? 밥요? 굶은 게냐? 가난은 죄가 아니다. 뭐? 아니다.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도대체... 쌀을 올리다 준단 말이냐. 이거야 뭐야. 쌀을 올리다 준단 말이냐. 이 여의린 향당오라. 공자께서도 말씀하셨다. 곡식이 남으면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건... 훔치는 게 아니다. 내 집의 쌀이고... 남은이... 나누는 것이겠지.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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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쌤. 부엌이 웬일이셔요? 어둠 대기에서 뭐 하셔요? 갑자기 식욕이 통하지 뭔가. 정약성 손도 안내셨던데... 야참이라도 올릴까요? 아닐세. 식욕 가시였네. 야참은 무슨... 시계. 네. 예. 시계. 예. 들어가셔요. 시계. 예. 시계. 받지 않고 무엇 하느냐? 무겁다. 여기가 나무 그늘 씌웠네. 책 있는데 아주 그만이구나. 앞으로 종종 예서 책을 읽어야겠다. 쌀이 아닙니까? 부탁 좀 하자. 내내 밖에서 책 읽다 보면 허기가 져서 말이다. 내일부턴 주먹밥으로 점심을 대신하려 한다. 그 쌀로 주먹밥 좀 만들어다. 이 정도? 아... 밥 짓는 법은 이제 알겠는데요. 응? 그럼 주먹밥은 어떻게 만들어요? 간을 해야지. 간? 아... 아... 아니... 그 간 말고... 이게 소금이라는 건데 인간들은 이게 있어야 돼. 밥에다가 소금을 적당히 뿌려가지고 꾹꾹 꾹꾹 주먹만하게 뭉쳐주면은 그게 주먹밥이야. 적당이면 얼만큼이 적당이에요? 냄새를 맡아보면 돼. 국밥 끓일 때도 그렇거든? 소금으로 간을 하다가 꾸리꾸리한 냄새가 최고로 진동을 할 때 딱 퍼서 갖다 주면은 인간들은 간이 잘 됐다면서 화수다고 막 퍼먹더라. 그 쌀을 모두 주먹밥으로 만들어 온 것이냐? 예. 너는 어찌 그리 요령이 없느냐? 내 점심으로는 주먹밥 두어개면 충분할 것을. 그러면 쌀이 남지 않습니까? 남은 쌀로는 밥도 짓고 나중에 떡이라도 해 먹고 어떠십니까? 태연아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어찌하면 이런 맛을 내느냐? 정말 맛있다. 귀한 소금을 아낌없이 썼구나. 소금은 반춘 이웃들이 나눠주옵니다. 그래. 그래. 응. 그래. 안 먹을 거냐? 그래. 안 먹을 거냐? 밥 생각이 없다. 당연히 없겠지. 물로 배를 채웠으니 밥이 들어갈 턱이 있냐? 그랬던 것이냐? 짜디짠 소금밥을 먹고 물로 배를 채우려고 하여 주먹밥이 그리도 짰던 것이냐? 하하 하하 아 나 재주있나보다 인간들 음식 만드는데 주먹밥 장사 하나 해볼까? 하하 하하 어린아이에게 말하긴 어려워서 그러네. 행여 상처가 될까 싶어. 뭐 그렇게 물색없는 아이는 아닙니다요. 믿고 가네. 우리 도련님 곧 혼사를 앞두고 계신데 행여라도 동티가 나면 안이 되지 않겠는가 늦어도 다음 달엔 원래를 올리실 터인데 10년 오십시오. 어찌 언감생심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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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따윈 없다고 이별 따윈 없다고 철저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 둘씩 비워져 가죠 애쓰는 저 기억 많이 남아서 아프다 그 시간이 아프다 너라는 기억이 눈물을 머금고 또 울어봐도 우리 도련님 곧 혼사를 앞두고 계신데 행여라도 동티가 나면 안이 되지 않겠는가 늦어도 다음 달엔 원리를 올리실 터인데 이 아이가 심부름을 왔다 합니다 맞춤하여 왔구나 질 좋은 아롱 사태를 현방에서 바로 보내신다 하였네 이리 가져오너라 발을 거시면 어찌합니까 생사람 잡는구나 내가 언제 저를 넘어 때리셨지 않습니까 백정현이 얘가 어디라고 나와봐라 따로 얘기 좀 하자 놓으셔요 이년이 어서 패악질을 놔 엎동이 자네 그만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리 개돼지 개돼지만도 못한 천원 백정에게 어찌 양반 나리님의 귀하디 귀한 의국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너는 그만 가거라 나를 지나치지 마라 내가 발을 멈춘 것이 너에겐 보이지 않느냐 멈춰서서 머무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볼 수 있어요 네가 그랬지 않느냐 멈춰서야 한다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버리면 세상 만물의 진심에 닿을 수 없다 하지 않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를 지나치느냐 내가 이곳에 발을 멈췄단 말이다 너를 들여다보려고 내가 여기 서있단 말이다 exile 들어 전 집 이랄지 하나 또라 저도